말띠들이 굉장히 기가 세고, 대가 세고, 외골 쓰고 남이 말에 잘 우지자지하는 성격들 아니고 굉장히 본인 자체가 내 중심부로 가는 성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는 남자스럽고 남자는 여성스럽고 바꿔둔 사주들이 말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띠분들 이제 나이디를 좀 드릴게요 일단 2021년에 20살 되시는 말띠분들 부족합니다, 아쉽습니다, 속상합니다 소리를 많이 나와야 돼 이 말띠들이 왜 그러냐 소하고 말하고는 충이 되는 애입니다 상, 충이 되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서 막힘이 많고 트러블이 많고 많이 부딪히는 운입니다 20살 되는 말띠분들은 올해 수능을 봤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면 오히려 재수를 준비해서 2021년도에 다시 한번 시험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21년도는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말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른 애보다도 유독 많을 겁니다 이 32살 말띠들은 왜 이래 편안하네 편안하게 가네요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어요 외려 직장에 애착 집착이 많기 때문에 외려 옮기고 다른 데로 가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자리, 내 의자를 지키고 해서 안간심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돼요 여자들은 결혼혼이 의외로 많다고 봐야 돼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숫띠랑 숫띠랑 말띠랑 잘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올해 불은 다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성이니까 신랑은 외려 남자하고의 상대성에 사막에 궁합이 맞으면 되는 거니까 44세, 44 말띠분들 뭐 사사코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외려 44살에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44살에 외려 사고수로 진짜 아차살들도 많은 사죄지만 복굴 복에 의해 44살 사사코들이 44세 대신 말띠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새로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준비하기보다는 사업을 넘어진 사람들이 많겠죠 외려 다시 한번 재개하려는 사주들 그래서 굉장히 깐깐하고 꼼꼼하고 두드리는 스타일들이라 올해 2021년도는 그렇게 손재가 많고 사고가 많고 그런 사주들은 아니에요 외려 더 탄탄해졌다고 봐야죠 이 50대의 말띠 성향들이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 의리도 있고 좋으면서도 내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람들은 다 좋은데 말은 멋이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겁이 없이 치닫는 사주들이 많다는 얘기죠 68세대인 말띠들이 50대에 가지고 있던 패기보다도 이 68세의 더 패기가 더 탄탄할 거예요 더 꿈이 많고 소생하려는 사주들 그런데 막상 움직이려고 하니까 겁이 많고 막상 가려고 하니까 길이 멀어 보이지만 이 양반 사주들이 올해는 몸으로 치고 남이 일에 나선다면 100% 관제에 시말리는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이 말띠들은 68 갑오생들은 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너무 앞서서 가신다고 하면 좋은 것은 7개를 잃고 나쁜 것은 7개를 가지고 오는 사주 그래서 2021년도는 문서도 형제의 일신 동지관하고도 공동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시끄러운 문서가 될 것이고 자식한테 주려면 아주 줘야지 내가 받겠다는 문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일신 동지관을